이 여자 정체가 뭐야? 그래, 이장검 여느사, 중국이라니. 허 의사님, 저예요. 부탁이 있어요. 니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. 엄마, 나도 바닷가에 가고 싶다. 다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겠어요. 이렇게 인간을 다룰 수가,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네. 모든 게 다 사실이야. 제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여보세요? 할아버지, 진짜 손녀 찾으셨죠? 축하드려요.